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원장대회 원장대회 혹시 브이로그 찍을 생각 있으세요 저요? 저 근데 그거는 봤어 런던에서 핸드폰 잃어버린 MBS 그거 즐겨 보고 있고 이번에 원래 그 2일이랑 9일 날 대회 있잖아요 근데 그날 제가 촬영을 못 와서 그 한번 브이로그로 장비 하나 맡기려고 하는데 혹시 적합자가 누굴 어 현수! 현수 이런 거 좋아하잖아 저요? 아 너무 많은 걸 바라네 다들 원혁이가.. 세컨대야.. 빈.. 아무나 봐봐 빈 거 있으면 아무데나 봐봐 그리고 저기 어 이건 뭐냐? 공연아.. 아 공.. 열 개? 한 번 깨 좀 봐봐 이게.. 요즘 코스들은.. 혹시 세게 탁 쓰려고 하잖아 세게 탁 쓰면 이러면 아웃이야 이러면 덥잖아요 요즘 이러면 아웃이야 한 거만 알려줄게 보여줘봐 원래 하던 대로 해볼래? 받아봐 원래 하던 대로 해봐 한 점은 없잖아 한 점은 없잖아 한 점은 없잖아 좋은데요? 좋은데요? 용증자가 나타난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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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 보면 주자가 뛰는 게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앉아 있으면 봐봐 앉아 있잖아 주자가 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? 일어나야 돼 이렇게 앉아 있잖아 뛰어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해야되면 그렇게 해야되면 이게 그렇게 해야되면 그거 그냥 놓치는 거지 도로 하잖아 어차피 낮은 거 빠져도 이루까지 밖에 못 가고 이거 그냥 해서 못 잡아도 이루까지 밖에 못 가잖아 버리는 거야 선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해봐 줄게 이렇게 앉아 쪼그려 나는 이렇게 해도 해 뛰어 그러면 이렇게 해 엉덩이에 들으란 말이야 해 바로 수만 트잖아 이렇게 그럼 사진 한 번 더 들자고 힘 안 좋은데 해봐 앉아 있다가 뛰어 뛰어나 그렇지 다시 앉아 있어 뛰어 아 뭐해 끝이긴 한데 다시 뛰어 뛰어 훨씬 낫잖아 나야 하나 더 해봐 뭐야 앉아 많이 서지마 뛰어 너 훨씬 빠르지 빨리 빠르잖아 준비하라고 이쪽으로 했다가 뛰어 그렇지 그렇게 해야되면 뛰어 몇 개발 더 할게 그리고 뛰는 스텝 스텝은 다 아는데로 가 근데 원래 이렇게 했잖아 주자에 나가면 살짝 이렇게 몸을 틀어 왜 틀어 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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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손 오래 걸리잖아 근데 이렇게 살짝 왼발 앞으로 나가면 다 오면 갑잡아가 빠질 수 있어 한 번 해봐 자 주자 일루야 앞발 좀 더 나가야지 왼발 좀 나가야지 그렇게 잡으라고 두 개 더 하신 두 개 두 개만 뛰어 그렇지 그렇지 훨씬 빠르단 말이야 훨씬 빠르지 자 라스트 그렇지 주자 튄다 올라가고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뭔지 알겠지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그냥 원바운드로 풀이란 말이야 굳이 오바운드로 안 넣으면 원바운드로 풀이란 말이야 원바운드로 다 아웃이야 그걸 해야 돼 무조건 포스는 엉덩이에 들어야 돼 꼭 불이 날까? 김민준 어디 갈 거야? 펜이 언김무선게 지나가 나이스 아이스 아이스 벌스가 웹 벌스가 웹 벌스가 웹 벌스가 웹 벌스가 웹 벌스가 웹 벌스 웹 벌스가 웹 벌스가 1-2-2! 으으으으! 오케이! 좋아! 어이! 기승환! 야! 고맙다. 미련이 뭐야. 혜리. 오늘은 몇 시까지 훈련하나요? 저희 오늘은 12시 반까지 훈련은 오늘 어떤 거 하나요? 오늘 이제 펑곡 더 봤다가 이번 경기에 배팅이 좀 부족한 거 같아서 배팅 위주로 좀 더 집중해서 할게요 그럼 펑칭 더 안 해도 돼요? 안 돼 펑칭 하나 이제 관리가 필요한 나이여서 흔들더라고 그늘 같지도 않아 그늘을 하고 그늘을 찾아서 하체 고정해야 돼 하체 열리면 안 돼 그렇지 전달이 어렵다 해봐 굿 하체가 먼저 열려 하체가 없을 거 아니야? 하체가 없을 거 아니야? 니가 이렇게 열리고 열리고 이렇게 들어가 다 된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힘이 전달이 돼 조금 더 여련을 하네요 카메라 아끼라고 당겼다 당겼죠? 당겼죠? 당겨 이걸 오 나이스 스피스 아아 윤드체스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? 윤드체스는 정말 높아졌어요 이쁘게, 다음 잡았어 아래 오는 공간 갈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무섭다고 보여요 가방! 쉽지 않네?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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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처음에 배울 때는 이 상태로 내렸다가 딱 치려고 배웠는데 요새는 트렌드가 쉽지 않네 쉽지 않지? 맞아 지금이 미국이야 여기야, 꿈이 그러면 우선 밥 먹을 수 있겠죠? 예, 빨았어요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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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국민요? 10명 오케이 다음 주 감사합니다 연습 한 번 하고 2일에 코스톱 갈 거예요 마지막 한 번 합시다 전날에 사우나 가요 팀워크 캠퍼스 사우나 수고하셨습니다